마이크로 시스템은 세계 최초로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전자식 자가세정 기술은 저희가 또 다른 말로 전자식 와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표면에서 특정한 전기 신호를 발생해서 표면에 묻어있는 빗물, 오염물들을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현재 저희는 이 기술을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간 AI CCTV 응용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혁신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만든 이 좋은 제품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 지역에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그 제품에 대한 1년의 평가를 통해서 굉장히 제품의 우수한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인증이 되어서 저희가 현재는 그러한 평가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뿐만 아니고 울산 그리고 인천 쪽에도 저희 제품들을 많이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노력한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더 나은 기술과 제품을 만들기 위한 좋은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스마트 시티 산업에 진출하기 위한 좋은 레퍼런스를 쌓게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할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은 있지만 용기를 내어서 도전을 하다 보면 주변에 도와주는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공공기관과 타사의 예를 살펴보면 그 회사의 장점을 잘 부각해서 CS에서 또 좋은 혁신상을 수상을 할 수 있고 그 수상을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나 제품을 잘 알리는데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